그 소식 들었어요? 저 작업복이 이제 경기도에서 완전히 신분상승했다는 소식이요. 작업복에 날개라도 달아두냐구요? 그것보다 더 좋을걸요? 바로 제 전용 세탁수가 생겼다는 말씀! 쇳가루, 페인트, 각종 분진 등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게 오염이 되는데 세탁기에 일상복이랑 같이 빨기도 어렵고, 일일이 손빨래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경기도 노동자작업법 블루밍 세탁소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거와 세탁, 배송까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경기도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Hurdois